안녕하세요.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한국지사의 노충만 선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리 프로비전된 와이파이 mcu를 통해 안전하고 쉽게 제품을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보안 사고 사례들을 통해 보안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보안이 강화된 마이크로칩의 모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이것을 활용하여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디바이스를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안이 왜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말씀드리기 위해서 2020년에 해커에 의해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2020년 9월 독일의 한 여성이 병원을 공격한 랜섬웨어 때문에 사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랜섬웨어란 해킹을 통해 컴퓨터의 데이터들을 암호화하고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악성 코드를 지칭하는데 이 랜섬웨어의 공격으로 사람이 사망한 첫 사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중환자였던 이 여성은 9월 11일에 디셀도르프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받기 이틀 전인 9월 9일 병원은 랜섬웨어에 의해 서버 30여 대가 모두 마비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수술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32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긴급수술을 위해 이송하였으나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2020년 8월에는 뉴질랜드의 증권거래소가 디도스 공격으로 인해 약 4일 동안 거래에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증권거래소라는 매우 중요한 사회기반 시설이 보안상 취약하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뉴질랜드 당국은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대응하는 보안이 아닌 선제적 방어가 가능한 보안의 필요성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7월에는 네이버가 인수한 캐나다의 웹소설 플랫폼 사이트인 왓패드에 사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해커의 공격에 의해 발생한 이 유출사고는 유출된 사용자 정보가 약 2억 7천만 개에 달할 만큼 매우 큰 규모의 유출사고였습니다. 또한 유출된 정보가 다크웹을 통해 거래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사이트도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아파트에서 사용되는 월패드가 해킹되는 일이 발생한 것을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정 제조사의 월패드만 해킹된 것이 아닌 대다수의 월패드가 공격을 당했고 월패드에 장착된 캠을 통해 녹화된 영상이 다크웹에서 암호화폐로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다수의 아파트에서 해킹의 흔적을 찾았고 현재 수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정부는 세대 간 망분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선 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IoT 디바이스들이 있고 이들 대부분이 해킹이나 사이버 공격의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무선 진단기나 CCTV 그리고 공장 제어기와 같은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전장 시스템에서도 무선 통신은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사용되는 디바이스들은 무엇보다도 보완성이 중요합니다. 사이버 공격을 받게 된다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기업의 생산성이나 이미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 동글이나 스마트홈을 위한 여러가지 IoT 디바이스들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나 금융정보 그리고 사생활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보안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킹의 위험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보다 안전한 디바이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어쩌면 보안을 위해서는 많은 부분이 고려돼야 하겠지만 크게 세 가지 요소를 꼽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신뢰성이 보장되는 고유한 아이덴티티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킹의 여러가지 형태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맨인더미들, 즉 중간자 공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공격의 경우 통신을 시도하는 A와 B 사이에 C가 침투하여 자신의 신분을 위장한 뒤 A와 B가 주고받는 정보를 탈취 또는 악용하는 공격 형태를 말합니다. 만약 고유한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고 이것을 신뢰할 수 있다면 맨인더미들과 같은 공격은 쉽게 방어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요소는 무결성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안 영역에서의 무결성은 인과되지 않은 사용자가 데이터를 변경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과된 사용자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앞서 설명드린 고유한 아이덴티티를 통해 식별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밀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기밀성이란 인과되지 않은 사용자가 데이터를 볼 수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에 세 가지를 종합해보면 신뢰할 수 있는 고유한 아이덴티티를 통해 인과되지 않은 사용자의 접근이나 데이터 변경을 방지하여 해킹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마이크로칩의 모듈은 이러한 보안 요소들을 충족하고 있는 솔루션입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요소들을 충족시켰고 또 어떤 방식으로 동작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모듈이 WFI32 Echo 01 PC입니다. 줄여서 WFI32라고 부르겠습니다. WFI32는 MCU가 내장된 와이파이 모듈로 Trust&Go라는 시큐리티 플랫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Trust&Go에 대한 설명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이어가도록 하고 먼저 WFI32의 중요한 장점과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WFI32는 클라우드용으로 프리프로비전되어 신뢰성 있는 고유한 아이덴티티를 갖는 업계 최초의 와이파이 MCU 모듈입니다. 여기서 언급된 고유한 아이덴티티와 프리프로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WFI32 모듈은 생산 과정에서 각각의 칩이 고유한 아이덴티티를 부여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 비유하면 마치 주민등록을 통해 신원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각각의 WFI32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아이덴티티는 여러가지 클라우드 서버에서 마이크로칩의 모듈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아이덴티티가 사전에 미리 설정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는 것 이것이 프리프로비전의 의미입니다. WFI32는 와이파이 소프트웨어 스펙을 포함하고 있으며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암호화 방식이자 와이파이 얼라이언스의 권장사항인 WPA3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만으로도 작은 규모의 시스템이나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높은 보안 수준을 이미 달성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보안을 위한 추가적인 리소스가 발생하지 않는 효율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WFI32의 구조를 간략히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 고성능 32비트 MCU와 강력한 라디오 성능의 와이파이 그리고 트러스트 앵고와 다양한 페리퍼럴과 인터페이스들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모듈에 구현되어 있습니다. UART, I2C, SPI, CAN, GPIO, 그리고 ADC 등 다양한 페리퍼럴을 지원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함에 있어서 확장성이 매우 좋습니다. 또한 WFI32 ECHO-01 PC의 경우 PCB에 프린트된 형태의 안테나를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안테나 디자인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 컴팩트한 하드웨어 디자인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보안을 위한 기능 중에서 가장 큰 장점은 암호화와 복호화 연산을 처리하는 별도의 인크립션 엔진이 탑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코어 프로세서의 퍼포먼스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빠르고 안정적인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속도와 안정성 뿐만 아니라 지원되는 암호화 방식이나 알고리즘 또한 다양한데 퍼블릭키 암호화 방식인 ECC 알고리즘에 ECDH, ECDSA, 그리고 CURVE25519, ED25519 등을 지원하고 AES 모드로는 일렉트로닉 코드북, 사이퍼 블록체이닝, 카운터 모드, 사이퍼 피드백 모드, 아웃풋 피드백 모드, 갈로이스 카운터 모드를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난수 생성 및 데이터 암호화 복호화를 위한 TRNG, 즉 트루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트러스트 앵고는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IoT 연결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나 구글 클라우드, 아마존 웹 서비스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에 연결할 때 프리 프로비전된 키와 인증서를 통해 접속하게 됩니다. 이러한 키는 물리적으로 매우 안전한 곳에 저장되기 때문에 외부로 유출되거나 변조가 불가능하고 WFI32의 생산 과정에서 부여된 유니크한 아이덴티티를 사용하는 만큼 간편하고 안전하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트러스트 앵고 플랫폼에 의해 저장된 키가 물리적으로 안전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와 관련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리적인 해킹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알아내고자 하는 키의 비트값에 따라서 수행되는 연산의 종류가 달라지는 원리를 이용하여 수행되는 시간을 측정 및 분석하고 키값을 유추해내는 시차공격 특정 명령어가 수행될 때 데이터에 따라 달라지는 소비전력을 분석함으로써 보안 정보를 유추하는 전력 분석 공격이 있습니다. 또한 전압을 비정상적인 값으로 바꾸거나 클럭을 왜곡시켜 글리치를 주입하는 공격 레이저나 엑스레이 또는 아이온 빔 등을 발사하여 비트 플립을 유발시킴으로써 설정되어 있는 락을 해제하는 등의 다양한 형태의 사이드 채널 공격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물리적인 해킹에 대해서도 트러스트 앵고의 시큐어 엘리먼트는 방어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보안을 자랑하는 WFI31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MPLAP Harmony라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Harmony는 마이크로칩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MPLAP Harmony가 어떤 기능과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CU와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페리퍼럴들의 연결 및 사용을 위한 드라이버 코드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각 페리퍼럴들을 위한 간단한 예제들도 MPLAP Harmony를 통해서 제공됩니다. 또한 프레임워크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자가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적인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둘 수 있도록 해줍니다. 보안적인 측면으로는 현존하는 가장 최신의 무선 암호화 표준인 WPA3를 지원합니다. 조금 전 설명드렸던 트러스트 앤 고 플랫폼을 통해 안전하게 클라우드에 연결할 수 있고 하드웨어로 구현된 크립토 엔진으로 안정적이고 빠른 암 복구화 처리가 가능합니다. MPLAP Harmony는 무선 통신을 위한 라이브러리와 다양한 네트워크 스택을 지원하고 클라우드 연결을 위한 이그젠플 코드를 제공함으로써 개발 편의성을 갖추고 있으며 GUI 기반의 디버깅 툴과 레지스터 레벨의 디버깅을 지원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발을 시작하고 어플리케이션을 완성하기까지 어떠한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MPLAP이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이그젠플 어플리케이션을 참고 또는 활용하시면 어렵지 않게 개발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구현하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의 필요에 따라서 페리퍼럴을 추가 또는 삭제하는 작업도 하모니에서 가능합니다. 클라우드와 연결되어 동작하는 어플리케이션의 경우를 예를 들면 Out of Box라는 이그젠플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어지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마이크로칩의 이그젠플들을 잘 활용하셔서 프로토타입을 완성하셨다면 마이크로칩의 디버깅 툴이나 테스팅 툴을 활용할 단계에 진입하게 됩니다. ICD나 PickKit 또는 데이터 비주얼라이저와 같은 디버깅 툴을 활용하여 어플리케이션의 안정성, 퍼포먼스 등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개발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면 테스팅 툴을 통해 어플리케이션의 퀄리티를 검증할 수 있고 필요시 튜닝을 진행하여 성능을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프로토타이핑도 쉽고 디버깅도 쉬운 강력한 툴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칩은 개발 시작 단계에서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나 디버깅 툴을 지원하는 것 이외에도 개발과 평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큐리어시티 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보드가 WFI32 모듈을 탑재한 큐리어시티 보드의 사진입니다. 이 보드의 구성을 보시면 여러 종류의 헤더들이 장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높은 확장성으로 인해 다양한 종류의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마이크로칩은 픽32MZW1 큐리어시티 보드를 위한 이그젠플 코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칩 웹사이트 또는 마이크로칩 GitHub를 통해 앞서 말씀드렸던 아웃오브 박스 데모를 다운로드하거나 직접 실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웃오브 박스 데모는 WFI32의 프리 프로비전된 키와 인증서를 통해서 AWS에 접속하고 보안성이 강화된 와이파이 연결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동작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큐리어시티 보드에 장착된 온도 센서의 값을 AWS로 전송함으로써 사용자가 AWS를 통해 온도 값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더 나아가 아마존의 AI 스피커인 알렉사를 연동하여 음성으로 명령을 내리면 큐리어시티 보드에 전달되어 명령을 수행하는 동작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예제는 단순히 코드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와이파이 접속을 위한 설정과 AWS의 디바이스를 등록하는 과정 전송되는 데이터를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는 웹페이지까지 모두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FI32는 마이크로칩의 다양한 툴과 연동하여 프로토타이핑부터 양산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모든 단계에서 쉽게 사용이 가능하고 그 기능 또한 강력합니다. 대표적으로 NPLAPX IDE와 하모니라는 소프트웨어 툴이 있었고 ICD나 PICKHIT과 같은 하드웨어 툴이 있었습니다. 또한 레이티스트 버전인 WPA3와 TLS1.3의 보안 표준을 갖춘 안정적인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장 최신의 보안 표준이라는 것은 현재 가장 안전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추가로 각종 네트워크 스택이 기본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개발 편의성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WFI 3위는 동급 최고 수준의 페리퍼럴 옵션을 제공합니다. 핀이나 헤더 뿐만 아니라 페리퍼럴을 위한 드라이버도 제공되기 때문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구현이 가능하고 예제 코드를 통해 개발 초기 단계에서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아마존의 AWS 그리고 구글의 구글 클라우드에 대해서 프리 프로비전되어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와 연동되는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구현할 수 있으며 강력한 보안을 제공합니다. 이번 쉴드업 세미나의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부분이나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언제든지 저희 마이크로칩으로 문의주시면 저희가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